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오늘은 플러그인 이펙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이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지금 연말 세일을 하고 있어요. 31일까지 세일을 하게 되고 기간도 굉장히 짧죠? 하지만 세일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워낙 세일을 빈번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플러그인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얼라이언스분 연합 뭐 이런 거죠. 항공사 우리가 이용할 때도 이런 용어들 좀 보기도 하고 게임 같은 데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플러그인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들끼리 연합을 한 어떤 그런 연합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닷컴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밑에 이제 여러가지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소개가 돼 있고 하는데 뭐 정신없죠? 근데 여기 브랜드 파트너스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회사. 어떤 분들은 딱 보고 어 이 회사 나 아는 회사인데. 또는 어디 스튜디오에서 또 하드웨어로 봤던 회사인데. 이렇게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이펙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만든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과 또 그거를 복각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회사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지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팀이라는 곳을 아실 텐데요. 그 스팀의 농담 같은 별명이 연세 할인마거든요. 할인을 너무 자주 하니까 연세 할인마인데. 이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는 플러그인 이펙터계의 연세 할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을 너무 자주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세일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세일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 40만원짜리를 세일했는데 30만원에 판다. 구미가 안 당기죠. 근데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인데 세일했는데 4만원 5만원 살짝 고민되죠. 근데 더 싸요 갑자기 2만원에 살래? 완전 고민되죠. 어 그럼 바로 유혹 당하게 돼 있어요. 30만원짜리인데 2만원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세일 기간 뭐야 다 끝났잖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일을 너무 자주 해요. 그리고 세일을 안 하더라도 바우처 같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은 가입 선물처럼 무료로 주는 그런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제품들 쭉 프로덕트에서 살펴보시면은 프리라고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가입하면 무료로 준다. 뭐 이런거에요. 이퀄라이저 관련된 일종의 필터 계열들 그런 이펙터와 그 다음에 뭐 각종 유틸리티 관련된 뭐 이런 좀 것들 그 다음에 약간 서브필터에서 약간 베이스나 저음 어떤 그런 컨트롤 할 때 쓰는 또 그런 거고요. 기타 어떤 앰프 심율 같은 이런 것들도 무료로 하나씩 줍니다. 근데 사실은 무료로 주는 거는 조금 2% 아쉽지만 그래도 무료니까 사실은 이퀄라이즈 관련된 거는 그래도 쓰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무료지만 특히 이 클린스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컬이나 뭐 이런 데에 저음을 필터해버릴 때 그러니까 로우컷 하이컷 쓸 때 너무 간편해가지고 종종 쓰거든요. 저도 무료 버전이지만 물론 이거에 고급 버전이니까 프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버전인데 조금 더 기능이 많은 어쨌든 가입하면 이렇게 7개 원래 6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7개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번들이라는 개념인데요. 번들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격을 딱 보아하니 뭐야 이거 뭐 비싸 뭐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좀 낯선 분들 계실 수 있죠. 세일을 하는데 뭐 이걸 세일한다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구독 개념이에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도 구독 개념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구독 아시죠? 달달이 돈을 내고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가번들이라고 있는데요. yearly pl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결제예요. 그러면은 원래 한 달에 이 정도 25달러를 내야 되는데 1년이 12달이죠. 10달이 아니라. 근데 12달이지만 두 달은 공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부담되죠.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제 이 메가번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들을 좀 썼는데 주로 쓰는 건 한 30, 40% 많이 써도 30, 40%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장르나 제 취향에 맞는 장비들 뭐 하드웨어라고 할지라도 제 취향에 맞는 걸 구입해서 쓰게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제 취향에 맞는 것들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 장르의 어떤 스펙트럼에 맞게 제품들을 쓰다 보니 막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가지고 요거 조금 썼다, 저거 조금 썼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번들을 쓰다가 이제 올해에는 메가번들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자주 썼던 거를 일일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번들을 구입해가지고 쓰면은 이 번들, 250달러죠. 번들을 구입해서 1년 동안 마음껏 쓰고요. 250달러치 바우처를 줘요. 바우처를 준다는 거는 250달러치 너가 공짜로 구입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들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 아, 이제 나 내년은 구독 안 할 거야. 구독 해지하겠어. 그러면 250달러 바우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셔서 그 안에 가격에 그 가격이 넘어가면 추가금을 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또 그 250달러 바우처를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다. 얘는 공식적으로 이 플로그인 언라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250달러로 연결제를 하고 바우처 받으면 바우처는 누구한테 팔아도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번들에 대한 거는 언급하지 않고 제품 자체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들은 이렇게 가격 단위도 큰 데다가 구독이란 방식은 평생 내꺼가 되지 못해요. 구독이 끝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렌탈 방식이에요. 빌려 쓰는 개념이죠. 하지만 구입을 하면 평생 업데이트가 되고 평생 내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들 방식이 아닌 제품 하나하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번들은 이 메가번들 모든 제품을 다 쓸 수 있는 번들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에센셜 번들 메가번들 믹스앤마스터 번들 뮤지션번들 이런 식으로 제품의 구성이 조금 다른 이런 어떤 번들들도 있습니다. 연결제를 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행사 기간이어가지고 이 번들도 할인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때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연결제를 하시고 1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번들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고 이거보다 더 세일해서 199였는데 그러니까 200달러였는데 지금 50달러씩 올랐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번들이 이런 다양한 번들이 있어요.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요. 메가번들이라고 하는 것만 모든 제품을 다 쓸 수 있고 심지어 이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그럼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신제품들은 세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 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번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번들과 관련한 세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아까 보셨듯이 25일부터 31일까지 연말 세일을 하고 있어요. 매년 세일을 하고요. 지난달에 블랙프레드 세일을 했어요. 세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세일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세일 끝나자마자 또 연말 세일을 해요. 맨날 세일을 진짜 너무 자주 해요. 아마 몇 달 지나자마자 또 세일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이 이후에 보신 분들은 세일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일을 좀 보시면 이거는 특히 4개를 더 특별히 더 세일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밑에 보시면 70달러 그리고 그 이상 밑에 또 보시면 50달러 40달러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30달러 있고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시면 더 저렴하게도 있어요. 10달러짜리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좀 특이한 점이에요. 뭐냐면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시면은 바우처가 옵니다. 세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이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걸 꼭 확인 잘하셔야 돼요. 번드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바우처를 굉장히 자주 줍니다. 번드를 구입한 사람은. 근데 번드를 구입 안 한 사람들은 바우처를 그렇게 자주 주진 않아요. 근데 제품 구입이 많이 누적되고 하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바우처 양도 그만큼 많이 늘어요. 이 회사의 좀 특이점이에요. 제품을 구입 안 한 사람은 바우처를 많이 안 주고요. 제품 구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바우처를 정말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20달러 30달러 바우처 바우처라고 하면 소위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 행사 이번 행사를 비롯해서 이런 행사를 종종 하는데요.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바우처는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입 가격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미니멈이 없어요. 그리고 20달러짜리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면 20달러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제품을 쭉 보시다 보면 29.99달러가 있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SS4000 진짜 유명한 거죠. 조금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진짜 유명한데 29.99달러라고 그러면 30달러죠. 근데 내가 20달러 바우처가 있어? 그러면 10달러에 이걸 사실 수 있어요. 349달러짜리인데 10달러에 이걸 사실 수 있습니다. SS4000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유명한 플로그인 이펙터이고 실제 콘솔 그러니까 믹스 콘솔로도 정말 유명한 정말 많은 뮤지션이 썼던 그런 거죠. 물론 E 시리즈가 있고 G 시리즈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10달러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아까 전에 미니멈 그 가격이 없기 때문에 쭉 내리다 보면 여기서 5에서 19달러짜리가 있죠. 여기 9.99 그러니까 10달러짜리고 이거는 20달러 19.99달러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모두 공짜로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의 결제 제한 그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바우처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우처가 어떤 거는 최소한의 결제 금액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가 나왔는데 가격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20달러 이하의 제품은 아예 무료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재밌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우처를 이번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메일을 딱 보내주면서 야 우리 세일한다. 그리고 바우처 줬으니까 너네들 뭐 쓰고 싶으면 써? 해가지고 언제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근데 바우처를 일찍 쓴 사람들한테 얘네에서 좀 재밌어요. 일찍 썼죠? 그러면 그 다음 이메일이 또 왔거든요. 그러면서 붐! 하면서 또 바우처를 또 줬어요. 근데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로 또 줬는데 이거 뭐냐 한 번 쓴 사람들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안 썼다? 그러면 두 번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이메일이 오기 전에 한 번 이미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바우처가 또 왔다? 그럼 똑같은 바우처죠? 근데 또 쓸 수 있어요. 한 번 더. 근데 그 전에 안 썼다? 그래서 아직 바우처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한 번 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 회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할인마 세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우처를 줘서 또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9.99달러 29.99달러 이런 거는 거의 뭐 만원, 2만원 선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뭐 이름도 없는 아주 뭐 예상한 이펙터 이런 것도 아니라 내노란 어떤 그런 이펙터들을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구미가 당기고 솔깃하게 되는 거죠. 나는 구입해서 쓴 적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도 이번엔 한 번 구입해서 쓸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거를 구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또 생기죠. 너무 많아요. 뭘 나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고민이 돼요. 뭐 난 뭐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어디 들은 게 있어? 아니면 내가 이거 좀 잘 아는 거야? 그러면은 뭐 바로바로 구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일단 세일폭이 크면 당연히 이점이죠. 세일폭이 정말 크다. 너무 싸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부터 사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싸게 나왔어. 다 30달러 막 이래요. 거기다 바우처까지 쓸 수 있대. 그러면은 고민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추천한 방법은 하드웨어로 유명한 제품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뮤지션과 많은 엔지니어 감독님들이 쓰고 실제 우리가 스튜디오에 갔더니 녹음실 뭐 예를 들어 레코딩 스튜디오 또는 마스터링 스튜디오 갔더니 어? 여기에 있던 건데? 나 거기 갔을 때 봤었는데? 라고 하는 제품부터 먼저 구입을 하시면 조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믹스 콘솔에 관련된 채널 스트립 또는 뭐 기타나 베이스 앰프 시뮬 아니면 나는 리버브나 공간계 이펙터 뭐 이렇게 딱 특화된 걸 구입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런 걸 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거는 뭐부터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로 유명한 것들부터 그러면 진짜 어딜 가나 유명한 제품 항상 우리가 어디 가나 언급하는 제품 SSL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뛰어놨는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이라고 얘기하는 그 회사의 SSL의 4000 시리즈 이게 이제 뒤에 알파벳이 E와 G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플러그 앤 얼라이언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복각해가지고 나와요. 실제 하드웨어를. 근데 녹음 시간에 있는 정말 뭐 억 단위에 정말 이렇게 대형 콘솔이에요. 이거에 이제 이 콘솔에 이 하나를 딱 뽑아낸 거를 보통 우리가 채널 스트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널 스트립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채널 스트립 뭐 이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채널을 딱 떨어놓은 거를 플러그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걸 먼저 구입하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채널 스트립 안에 이퀄라이저, EQ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게이트 익스팬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있고요. 어떤 거는 뒤에서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채널에 올인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구입하시면 좋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SS의 이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SS의 4000 시리즈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4000 E 그 다음에 4000 G 이 시리즈가 사실은 가장 유명하고요. 그 외에 G 시리즈가 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게 이제 플러그인에선 표시하고 있어요. 세일 가격이 조금 다르죠. 원래는 가격을 거의 똑같이 세일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좀 더 세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처를 쓰면 요것도 29.99 달러까지 구입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냐면 요 포커스라이트 SC 이거는 그 어떤 회사에서 보기 힘들어요. 얘네 회사 그러니까 브레이넉스라고 하는 이 회사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만 거의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포커스라이트라고 스칼렛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많이 알고 있죠. 뭐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급진 아주 좋은 프리앰프들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스튜디오 콘솔이라고 이렇게 콘솔이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제 스튜디오 대형 콘솔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콘솔을 실제로 하드웨어로 보기는 진짜 힘든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거를 복각해가지고 얘네 회사에서 아까 본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여기 딱 들어가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로 실제로 유명한 것들부터 구입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는 채널 스트립이거든요. 채널 스트립이 아까 EQ, 컴프레서, 익스팬드,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컴프레서 계열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리앰프, 컴프레서 뭐 이런 것 중에 1176이라고 하는 컴프가 굉장히 또 유명한 건데 그것까지도 뭐 다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그거에 복각한 것 중에 유명한 게 MC77이라고 있는데 실제 하드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복각한 게 MC77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39.99달러로 나와 있죠. 바우처 쓰면 19.99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드럼이나 비트 같은 어떤 좀 리듬 계열 악기에 쓰면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저도 진짜 애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 1176이라고 하는 컴프를 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니브 1073 1073이라고 하는 게 니브 시리즈가 굉장히 뒤에 숫자 붙는 게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1073이 제일 유명하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실제 하드웨어로 이렇게 모듈형 이렇게도 있고요. 아니면 콘솔 렉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 1073을 복합해가지고 또 만든 게 뭐냐면 채누스티브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린델 오디오 80 시리즈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설명이 살짝 나왔지만 1073 1084 2254 2272 2272 이렇게 이거를 하나에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놨고요. 아까 1073 여기에서 봤던 이 쫘리몽땅한 이거 모듈형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이게 1084가 눌러있으면 84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눌려있으면 1084가 되고 이 버튼을 끄면 1073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골라서 너가 쓰고 싶은 거 써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니브 시리즈 진짜 좋아해서 저는 정말 애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드웨어로 녹음실에서 녹음했을 때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사실을 저는 녹음실에서 녹음했는데 1073이나 이런 니브 시리즈를 썼을 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SSL 시리즈보다 포커스라이트나 이런 니브 시리즈를 진짜 애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니브 시리즈를 이렇게 복학한 것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게 챈서스틱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가만히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어? 이거 실제로 하드웨어 있던 건데 어? 이거 녹음실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 또 녹음실이나 어디 스튜디오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와 너무 마음에 들었더라. 근데 그게 수백만 원짜리다. 구입을 내가 집에다가 해놓고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와 100% 똑같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드웨어와 100% 똑같다. 누구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드웨어와 굉장히 근접한 느낌을 훨씬 더 낫다.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이펙터 또는 뭐 기본 제공되는 이펙터 쓴 것보다도 어? 낫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당연히 이 가격에는 구입해서 쓸만하죠. 49.99달러 세일해서 어? 20달러 바우처 쓰면 29.99 정말 솔깃한 거예요. 이런 거.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인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알고 구입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세일이 끝난 다음에 이걸 보게 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세일을 합니다. 너무 자주 해요.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요. 이메일로 그런 소식들이 날아오고 바우처가 날아오니까 그런 걸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나 이거 세일하면 바로 구입해야지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어? 세일하네? 딱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복합하는 것부터 구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어? 이거는 이제 마스터링 할 때 주로 쓰는 건데요. 쉐도우힐스라고 하는 회사명의 이런 마스터링 컴프레서라고 아예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어린 시절부터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갔을 때 거기에 있을 때 무지막지하게 크게 보이는 엄청난 이런 하드웨어를 보고 와 역시 이런 또 하드웨어가 있고 하니까 또 마스터링 결과물이 또 이렇게 나오지라고 했는데 시대가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어? 이게 소프트웨어로 나왔어? 그래서 되게 놀랐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실제로 하드웨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스터링 스튜디오 같은데 가면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이런 느낌으로 딱 박혀있어요. 렉장에.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나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299달러짜리를 50달러 바우처 쓰면 30달러 어? 이 제품이 이제 개인 환경에서 마스터링까지 할 일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효용성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뭐 마스터링 컴프레서지만 꼭 마스터링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컴프레서니까 나는 뭐 이 용도에 쓰겠다. 뭐 그러면은 뭐 쓸 수 있죠. 이펙터라는 게 뭐 다 그렇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되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뭐부터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드웨어를 복학한 거 실제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 너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던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느껴지신 것부터 소프트웨어로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일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크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셨다가 그때그때 그냥 한 달에 뭐 한두 개 뭐 두 달에 한두 개 이 정도로 천천히 구입하시다 보면 마치 하드웨어 구입하듯이 딱 구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불편함 없이 그래도 기본 제공되는 이펙터 쓴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사운드를 내줄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플로그인 얼라이언스 세일 기간이 지금 굉장히 짧아가지고 아마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면은 세일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일은 또 돌아옵니다. 굉장히 자주 세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그 뒤에 보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회원가입은 하시고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 먼저 받으시고 이메일 같은 거 잘 확인하셨다가 세일 소식이나 바우처 이런 거 잘 확인하셨다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콤이시이었습니다. 로콤이가 감사합니다.